아 차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자 그럼 옆에 그림하고 뭐 X친 게 뭐죠? 보류하고 X쳐있죠 이렇게 보류하고 X쳐있는데 상담을 확정한다지 상담을 보류하는 게 아니에요 직업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는데 상담을 확정을 해야지 보류를 해서 안 됩니다 이 직업 선택이 근본적인 관심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직업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에서 관한 문제가 있으면 내담자의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통해서 고쳐도록 치료를 해주고 그쵸? 정보 제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죠 이게 상담의 실시인데 보류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그렇게 하냐? 밑에 기출문제를 보면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밑에 기출문제 하나가 있죠 자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두 번이 나왔는데 딱 똑같이 나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2페이지 1번 헤어가 제시한 직업 상담사의 직무 내용 18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기 3번만 바로 보십니다 어떻게 나왔냐? 직업 선택이 근본적인 관심사인 내담자에 대해서는 직업 상담사의 실시를 보류한다 아 직업 상담을 하러 왔는데 보류를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땐 그게 아니라 실시한다 비교적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것만 골라서 공부하십니다 되셨죠? 되셨으면 3페이지로 갑니다 직업 상담의 단계가 있습니다 직업 상담의 단계는 상담도 내가 내담자가 왔다고 내가 직업 상담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또 거기 노동부에 취업했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상담하는 게 아니죠 지인들이랑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업 상담도 절차 단계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자 근데 그 단계가요 학자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 보는데 이렇게 단계도 버전이 좀 몇 개가 있어요 자자 크게 보면요 직업 상담의 단계는 크게 보면 2단계로 나오는 게 첫 번째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책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일단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나와있으면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직업 상담의 단계는 크게 두 가지 주요 단계로 나눈다 이렇게 맨 위에 써있죠 직업 상담의 단계는 두 가지 주요 단계인 그러니까 여기 말은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인 가로 네모 가로인 내담자의 목적을 확인하고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 그리고 문제를 명료화한다 문제 상세화 단계다 자 이게 크게 보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원래는 직업 상담 단계는 뭐 다섯 단계 뭐 이렇게 나누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크게 처음 끝 네 그러니까 두 단계로 보은 거죠 처음 단계는 맨 처음에 뭡니까 1단계 1번의 1단계로 바로 책을 보세요 내담자의 목적과 문제를 확인합니다 내담자가 오면 내담자가 왜 왔는지 직업 상담을 하는데 직업 선택이 문제인 건지 직업에 정보가 없는 건지 이런 목적 문제 무슨 문제인지 확인하는 단계 더하기 그 문제의 명료화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내고 그 문제를 상세화 이 사람이 왔는데 내담자가 왔는데 문제가 뭔지 확실히 밝히고 그리고 그 문제가 정확히 뭔지 이런 걸 밝히는 게 1단계라는 거죠 첫 번째 단계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이런 단계도 또 이제 세 개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기 들어가기는 뭐 직업 관련 맥기인데 옆에다가 뭐 라포 형성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세요 라포 형성 자 라포라고 하면은 R-A-P-P-O-R-T 자 라포 영어죠? 이게 라포 뭐 레포 이렇게도 쓰는데 뭐냐? 라포로 형성한다 이 말은 관계를 형성한다 그 말은 즉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작하나요? 자 오셨습니다 내담자 안녕하세요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정보가 있고요 한번 딱딱해서 내담자가 말할 것도 못해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이 라포 형성 즉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에 상담을 시작해야 아무래도 사람들 사람 관계니까 부드럽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1번이 들어가기입니다 들어가기 이거랑 같은 뜻이에요 이런 거 들어가기 들어가기에서 O-O하고 옆에 내용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상호관계를 확립한다 즉 친밀감을 형성한다 친밀감을 형성한다 보시면 되죠 또 옆에 그게 나오죠 라포를 형성한다 친밀감을 형성한다 관계를 형성한다 상담을 들어가기 위한 기본이에요 자 이해되셨으면 밑에 2번 가겠습니다 2번에 그 다음에 내담자 정보 수집하기 일단 관계가 됐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상담이 될 거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사람은 여태까지 뭘 했던 사람인지 이런 내담자 정보 수집합니다 내담자의 자기 탐색 내가 어떤지 그런 거 알아보고 목표가 뭔지 상담에 왜 왔는지 이런 목표 문제에 표현하는 것을 분류하고 세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담자 행동 및 가정하기 행동 이해를 하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그동안 행동을 왔고 가정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됐구나 이런 가정 들어갑니다 이게 큰 첫 단계였어요 여기까지가 큰 첫 단계고 네 1단계 그렇죠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큰 2단계입니다 자 2번 됐죠 2번 내담자의 목적 문제 해결 단계 자 이제 내담자가 왔으면 뭐가 문제인지를 알았고 이제 알아봤으면은 그 다음에 그걸 상담을 최종 목적인 그걸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담자의 목적과 문제 해결 단계입니다 해결 자 여기도 세 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밑에도 세 개로 나누죠 그러니까 크기를 두 개로 나눴지만 각각 세 개 1단계의 세 개 2단계의 세 개로 나눠서 즉 예 6단계 즉 6단계로 나눈 겁니다 처음에 행동 취약입니다 2단계의 가장 첫 번째가 행동 취약인데 줄 쳐놓으세요 어 이거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2단계에 어 해당하는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들어가는 행동 취약이 예 요겁니다 자 자 행동 취약이 이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뭐 개입을 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재 개입 중재 이게 뭐냐면 상담자가 개입을 한다 그 말은 즉 중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자 개입을 한다 그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개입을 하는 거죠 이게 행동 취약입니다 개입을 시작했으면 뭔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 뭐 대화를 해준다는 거야 뭔가 뭐 과제를 내준다는 거야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이게 행동 취약이 줄 쳐놓으세요 여기에 행동 취약이 줄 쳐놓으시고요 위에 뭐 들어가기에 뭐 상호관계 라포 형성 요것도 뭐 추가적으로 줄 쳐놓으세요 자 요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개입을 해서 두 번째 직업 목표 및 행동계획 발전시키기 이제 개입을 했으니까 내담자가 좀 더 적극적이게 될 수 있도록 문제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문제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업 목표 행동을 발전을 하고요 마지막인 세 번째 사용된 개입의 영향 평가하기 상담이 다 되고 나서 이게 잘 됐는지 마지막에 점검하고 평가하죠 이렇게 이제 세 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1단계 2단계 크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담의 목표 보겠습니다 3번이죠 상담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쭉 목표 보고 밑에 직업 상담의 목표 4번이 나오죠 5번의 직업 상담의 목표 어떻게 나눠졌냐면요 3번은 일반적인 상담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직업 상담의 목표 상담은요 저희 직업 상담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상담은 그죠 상담은 넓어요 뭐 소비자 상담부터 시작해서 저희 직업 상담도 있고 그죠 뭐 가족 상담도 있고 청소년 상담도 있고 뭐 아무튼 모든 게 다 상담이에요 이런 상담인데 저희는 이 중에서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3번의 이 상담의 목표는 이 큰 범위에 있는 상담의 목표인 거예요 그 개념을 알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직업 상담의 목표 4번 5번은요 여기 있는 상담의 목표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전체적인 일반적인 상담의 목표를 보세요 첫 번째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상담을 하러 오겠죠 문제 없으면 상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뭔가 문제 있는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행동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 정신 건강의 증진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오고 그게 아니더라도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죠 정신 건강의 증진 그리고 세 번째 문제 해결 뭐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러 왔으니까 당연히 문제 해결이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 효율의 향상 개인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으러 왔으면 거기에 전문가를 통해서 그 상담의 전문가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걸 알고 그럼 내 스스로 효율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촉진 마지막이죠 뭐 우유부단한 사람이 왔다 그리고 내가 진로를 두 개를 갖고 있는데 향을 가고자 하는데 상담을 통해서 확실히 내가 가고자 하는 게 있고 고민하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해결한다 의사결정 촉진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행동 변화의 촉진부터 시작해서 의사결정까지 자 그러면은 암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행동 변화의 촉진에 행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행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의 정자 그리고 문제 해결의 문자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럼 행정문이 나왔죠 앞에 글자만 동그라미 치시면 그리고 개인적 효율성 향상의 개인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의사 동그라미 치시면 의사결정에 행정문 개인의사 행정문에 서있는 개인의사다 이렇게 외우시면요 시험장 가서 바로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이해 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은 줄은 어디에 치시냐 여기 다 치세요 행동 변화의 측진 정신건강 측진 정신건강 증진 문제 해결 개인적 효율 상상 그리고 의사결정 향상 다 줄치고 이건 외우시는 겁니다 제목에 다 줄치세요 그리고 밑에 직업상담의 목표 목표 가르치고 목적 나오는데 직업상담의 목적입니다 왜 직업상담을 하냐 직업문제를 인식합니다 자 여기는 한번 이해만 하고 가시면 돼요 그 밑에를 남기실 건데 직업문제를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자아 개념을 구체한다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한다 지금 이 직업상담에 관해서만입니다 그리고 직업의식을 직업의 의식을 형성한다 직업상담이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도 받고 내가 직업에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실업 등 직업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돕니다 자 직업상담은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만 상담하는 게 아니죠 뭐 은퇴까지 직업 적응 그러니까 은퇴할 때 실업을 하는 거잖아요 또는 직업 전환할 때도 한 번은 실업을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직업상담의 영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위기관리 능력 배양 그리고 6번에 직업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그리고 7번에 내담자가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 정도는 다 이해만 하시면 넘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암기하실 건 없고요 5번에 직업상담의 목표 또 나왔죠 직업상담의 목표인데 여긴 기즈버스 기즈버스라는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자 줄을 치십니다 예언과 발달 줄을 치시고요 처치하 자극 두 번째 처치하 자극 줄을 치시고요 결함과 유능의 절치십니다 자 예언과 발달은 옆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능력과 적성의 적성 발달에 대한 관심 자 예언 내가 어떤 진로를 가겠다 뭐 능력을 갖고 그리고 발달 거기에 대해서 발달을 지키겠다 뭐 이런 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줄은 여기다 치세요 어디냐 자 첫 번째 있죠 전생에 걸쳐 발달 가능한 개인의 흥미를 탐색하여 뭐 여기다까지 줄 쳐세요 그리고 키포인트를 어디다 두시느냐 전생에 걸쳐서 발달 가능한 걸로 이제 포커스를 두시는 거예요 여기 직업상담의 목표는요 일시적인 시점이 아니라 전생에 그래서 줄 치고 보고요 뒤로 계속 보면은 그 전생에 따라서 뭐 발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사정평가에서 직업선택에 대한 예측과 잠재력 및 진로 발달까지 다루어야 한다 아무튼 이게 예언과 발달 중요한 거는 이 제목을 외우시는 겁니다 예언과 발달의 제목을 이제 보시고요 처치와 자극 처치 뭔가 뭐 병원에 가면 내가 다쳐서 병원에 가요 그럼 처치해 주죠 똑같아요 상담에 가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치를 해준다 그래서 자극 뭐 두 가지인데 직업 발달이나 직업 문제에 대한 처치죠 내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처치를 해주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